벽참소의 왕 금일 천도하는 영동김씨 춘자 영가시오 그리고 함께 왕림하신 여러 영가들이시오 부처님의 법력에 힘입어 목욕을 마치시고 깨끗한 새옷을 입었으니 향단으로 나아가 차비하신 산부님께 예배드리고 일승의 신묘한 법문을 틀으셔야 합니다 이제 향기로운 욕실에서 나오시어 청정한 불단에 임하여야 하오니 합장하고 마음과 천천히 나가십시오 다 모두 일어나셔서요 상수분께서 앞에 이렇게 이수고 부처님 전을 향해서 해보십시오 시작 부처님 전의 예를 올리고 다시 자리 안식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부처님 전을 향해서 저를 상대하십시오 성대가 조정한 불가하리ono 아버지 너의nosis 그 상자의 말에 임하여 하오니 이수고 그 상자의 말에 임하여 하오니 이것은 부처님 전을 향해 하오니 그 상자의 말에 임하여 하오니 그 상자의 말에 임하여 하오니 그 상자로 나아가 결국 이수고 나만의 의미가 될 수 감사합니다.